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 408회입니다. 옆에는 시사지 씨가 앉아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2000년대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 안에 그토록 많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 대부업의 최고금리가 높아서 이윤을 보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 66%까지 대선 시절이 있었어요? 금리 최고치가. 법정에서 정해주는. 왜 빌리지? 모읍시사니까요. 빌려야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사채업자한테 당해보셨다면 정말 비극이고 그냥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추심을 당하면요. 당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잘 압니다. 사실 저는 운동권으로 산 게 행운이에요. 왜요? 돈 없을 때는 운동권들한테 빌렸거든요. 아, 네.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자리를 빌어 진해드림 요양병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친구도 많이 만들기 힘들어요. 가난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를 제약하는데. 그러다가 대부업체의 손을 벌리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었어요. 00년대 중반까지 국내 대부업 최고금리는 60%, 66% 정도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면 대동령령이죠. 이제 7월부터 이자율이 20%가 넘게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일본계 업체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이 업계 전체의 위기가 찾아오겠죠. 대부업의 횡포로 피눈물을 잃는 서민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과된 것 중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헌정사상 네 번째로 대통령의 4.3 추념식 방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 들어서만 세 번째이긴 하지만 아무튼 네 번은 네 번입니다. 00년대 중반을 기억해보면 60년이 다 돼가도록 정부로부터 사과도 못 받았고 정부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받지도 못했던 걸 생각해보면 상당한 변화고 중요한 첫발입니다.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몇 명이 소수가 잘해서 다 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 뒤에는 활동가들도 있고 지역의 언론인들도 있고 모든 시민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아주 긴. 지금 우리가 어둡다 망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하도 밝고 잘 보이는 곳에 정리가 깨끗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가 보다 싶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 혁명은 도둑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예 안 오는 건 아닙니다. 73주기 4.3 추념일 주간 다음 주에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잠시 후에 복잡한 절대 안 풀린 한동안 안 풀린 국제관계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HMB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 면역 화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한동안 국제면에 알렉스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알렉스와 알렉스카 알렉스카에서 온 알렉스 전혀 아닙니다. 알렉스가 왜 알렉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고 그 이름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봤는데 만드신 과장님도 잘 몰랐어요.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자세히 알죠? 아무튼 어제는 윈난성과 미얀마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한국을 좀 들렀다면 오우츠크해를 넘어서 베링해를 지나서 알렉스카로 넘어옵니다. 알렉스카의 앵커리지라고 있습니다. 주도지요? 알렉스카에 앵커리지 말이 주도지 되게 썰렁하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앵커리지 어디서 내가 이 앵커리지를 봤지? 폴아웃 3라는 게임에서 오퍼레이션 앵커리지 왜 예상을 못했지? 폴아웃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앵커리지 중요해요. 네. 보통 앵커리지는 연어를 잡아 보관해놓고 이러는 곳인데 폴아웃에서는 더 잔인한 것들이 나와요. 아무튼 간에 우리 2플러스2 마트 상품도 아니고 편의점 상품도 아니고 말이야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뭘 했느냐 알렉스카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미중 고위급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앞으로 어쨌든 중국과의 문제를 관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트럼프 정권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을 했고 그 협상이 타결될 만하면 걷어차고 또 타결되는 듯하면 어느 정도는 타결도 하지만 또 걷어차고 다른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계속 이랬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다 잘못했어도 대중국 강경책은 잘했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내셔널리즘이 한국만 앓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미중 간의 충돌의 배경에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지만 미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아주 악감정이 계속 확대되어 온 과정이 또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내셔널리즘이 자리를 잡으면 이게 지금 막 최악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80, 90년대에는 이런 내셔널리즘이 아주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반공주의와 맞물려서 80, 90년대에 슈얼제네거 주지사가 최고의 액션스타일 때 영화들 보면 못된 사람은 주로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에요. 물론 중동사람도 가끔 나옵니다만 지금 그렇게 유니버설한 악당의 자리에 중국인을 집어넣는 일을 트럼프가 행했고 이게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것도 표가돼서 환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민주당 정권도 그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코로나19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중국 바이러스다 이래가지고 이미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원래도 있던 혐오를 두 배, 세 배로 키워놓은 상황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시아계 혐오 아시아계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괴롭힘 이런 걸로 또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제가 목요일에 처음 소도에 말씀드렸던 정신나간 텍사스의 공화당 정치인 있잖아요. 난 한국인이라 중국인 차별을 돼 이런 말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 그림이 계속 안 좋은 게 난 한국인이니까 중국인 차별을 돼도 있지만 이 흑인들이 말이죠. 보도가 된 사건들을 보면 대개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인들이 이러한 증오범죄 또는 인종범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인종범죄의 타겟이 된 이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걸 보면 범인이 흑인이다. 왜 흑인들은 브랭 라이브스 매러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면서 남의 생명을 이렇게 업신 여기냐 가별히 여기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BLM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 중에는 아니 우리 이렇게 BLM 운동을 열심히 한 건 BLM이고 지금 아시아계들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 얻는 것은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진 않아요. 아래를 내리누르면 아래끼리 다투는 일은 생깁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운동권들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열심히 투쟁해서 이렇게 다 따 놓은 과실을 니네 왜 뒤에 와가지고 니네가 약자라고 하면서 숟가락 얻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비슷한 일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사실은 그러면 흑인 커뮤니티 흑인이라는 집단이 인종적 소수자라는 집단이 더욱더 그러면 아시아계 혐오를 크게 갖고 있는 거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범죄율이 높아요. 흑인들이 흑인 커뮤니티들이 인정하듯이 사회적인 맥락이 있죠. 그 흑인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로 빠지게 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반적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고리로 한 범죄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인종적으로 어디에 속하냐를 따지면 당연히 범죄율이 높은 흑인이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흑인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그랬어 흑인은 어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인종주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죄 그 얘기합니다. 흑인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또 중국인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승리는 연대로 하는 것인데 분노하면 뒤집어 엎고 싶고 이게 어렵습니다. 승리가 보이면 분노를 풀어야 제대로 된 승리를 얻어갈 수 있는데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노를 푸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이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까지 다 겹쳐져가지고 어쨌든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대동단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여론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제일 힘듭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상처입고 힘들어서 망가졌으면 그도 주인이니까 그냥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대중국 강경책이 첫째로 정치적으로도 쓸모가 있고 그게 코로나19의 문제든 중국인 혐오의 문제든 또는 중국의 어떤 제조업에 의해서 중국의 미국 내 시장 진출에 의해서 제조업이 비활성화돼서 거기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대중국 강경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명분적인 어떤 정치적인 효과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이득이 있고 당분간 중국의 실력은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은 점점 더 나아갈 거예요. 정치적 이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의 이런 제조업을 둘러싼 힘겨루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전문가 내지는 엘리트들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대중국 강경책을 계속 가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트럼프와 차별적으로 하는 레토릭이 가치에 기만한 동맹으로 중국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싸운다.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거를 서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서로 어떤 생각인가는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릴리즈를 향하는 대표단, 양국 대표단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을 겁니다. 뭔 말이 나올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딱 앉았어요. 앉아서 회담을, 역사의 남을 회담을 하는데 원래 이런 회의는 이렇게 합니다. 초반에 공개적으로 모두발언 같은 거 쭉 하고 좋은 얘기하고 모두발언해서 자기들 입장 조금 얘기한 다음에 오늘 이런 갈등이 해소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들어가서 취재진 다 가라고 한 다음에 비공개 자리에서 이제 나쁠 얘기도 하고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앉자마자 토니 블링컨이 말이죠. 프로레슬링입니다. 남들 다 보는데 마이크를 그래서 마이크워크라고 하는 거죠. 남들 다 듣는데 디스를 시작합니다. 코문을 딱 열어요. 우리 시대는 모두가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키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룰이 다 무너졌다. 누가 무너뜨렸느냐. 중국이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죄 탄압하고 신장위구로 홍콩 이거 다 탄압하고 인권 문제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막 얘기했어요. 그렇죠. 학창 듣고 이제 이제 중국 차례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중국세표는 너무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양재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재츠. 양재츠 정치국원이신데 중국 외교에서는 아무튼 지금 이제 부주석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입니다. 지금 양재츠가 지금 본래대로 하면 모두 발언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건데 미국이 먼저 그러면 룰을 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5분간. 15분간 얘기를 하느라 스토리 블링컨은 중국어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반박도 안 하고 반박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앉아서 얌전히 들어야 되고 통역사만 이제 열심히 이제 그렇죠. 그거를 통역을 하고 땀이 삐질삐질 통역사 엄청 괴롭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미녀 통역사라고 또 난리가 나고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아니 지면이라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하고 어두워지잖아요. 내용 하나도 안 전달되고 통역사 외모만 얘기하는데 한국 언론이 반성할 게 없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재치의 논리. 아니 우리가 규칙을 어기고 다른 나라들을 우리 밑으로 줄 세운다고 하는데 인류의 적은 너네야 원래 미국이 하던 일 아니냐 니네가 군사력하고 금융회계무늬로 다른 나라를 다 억압하지 않았냐 니네가 다 줄 세우지 않았냐 그리고 그렇게 줄 세운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 달러 악마들아 우리한테 왜 그래 누가 지금 룰을 어기고 있느냐 그리고 니네가 우리한테 하겠다는 거 그거 내정 간섭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더라도 무슨 민주주의가 없고 인권을 뭐 훼손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얼마나 민주주의가 잘 되기에 블랙 라이브즈 매러다 이것더라 얼마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기에 트럼프는 무엇이며 지금 만약에 며칠 뒤에 만났으면 스탑 에이전 헤이트다 이것더라 라고 했을 거예요 트럼프는 무엇이며 BLM은 무엇이냐 다 지금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한 번 얘기하고 중국이 한 번 얘기했으니까 그럼 모두 발언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취재진이 물러가야 됩니다 취재진이 나가려고 하니까는 토니 잠깐만요 이런 다음에 아직 발광이 남아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것도 막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국과 잠시 후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중국과 미국이 이 대표단이 나가기 전에 이 얘기가 다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됩니까 네 그래 여기까지 하세요 다만 미디어가 보는 앞에서 하세요 정도까지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블링컨이 또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럼 블링컨이 한마디 한 거지 그리고 취재진이 나가려고 하니까 양재치가 아 또 왜 미국 얘기만 듣고 나가시나 잠시 거기 있으시오라고 한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두 양대 강대국의 막장 입씨름이 전 세계에 이렇게 생중해가 되고 아주 황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일은 이례적인데 중국은 이걸 상당히 또 자신들의 승리이다 아주 우리 할 말 했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었고 양재치가 했다는 말이 지금 티셔츠에 박혀가지고 티셔츠로 팔리고 중국은 중국 방식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중국의 내셔널리즘은 정말 이제 못 말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내셔널리즘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으면 초기 증상들이나 막을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못 막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북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북한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해볼까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차시죠 이제 그렇죠 너네가 자꾸 지금 제재를 북한을 갖다가 세게 우리가 제재를 해가지고 대화 테이블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네가 다 뒷공문에서 이렇게 뒷문 열어줘가지고 북한이 제재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나라로 너네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너네가 너네가 할 일 너네 의무를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도 기존에 하던 얘기 하고 너네식으로 하면 그러면 싸우자는 것이지 그게 뭐 이러면서 그렇죠 뚫린 입이라고 지금 트럼프 편드냐 너네가 그래가지고 하나 뭐 여기서 합의고 뭐고 이런 것도 없고 쇼만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 시절과 똑같아요 서로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서로 광파하는 거 내저널리즘으로 국민들한테 표었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실질적인 해결책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든지 말든지 우라늄 농초로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뭘 했냐 이제 한 번 이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또 공개적으로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역시 또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편 만들기를 우리 편 관리와 규합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3말 4초에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같은 시기에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래들을 한꺼번에 만납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했어요 사실 선거만 아니었으면 아주 중요한 이슈 간만에 국제면이 맨날 일면이 될 뻔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들으면 회의를 했구나 하지만 우리를 오라고 한 거예요 미국이 이거 눈에 자꾸 일본하고 한국하고 머리끄대기 자꾸 싸우는데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미국 와 중재도 지겨우니까 와봐 여기 일본 있으니까 무조건 와 알았지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안 가 이럽니까 간다고 해야지 또 우리 사람 많아요 갈게요 바로 중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너네 미국에 가든지 가기로 했다며 뭐하러 가냐 외교부 장관 좀 일로 오라고 해봐 중국으로 와라 그것도 우리가 또 미국에도 가는데 중국에 안 간다고 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렇죠 날이 하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차피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 가는 것이고 그렇죠 중국에는 외교부 장관이 가는 거다 갔어요 근데 가는데 분위기는 거의 이런 거죠 이미 합의문 계약서 이런 건 써있고 와갖고 앉혀놓은 다음에 싸인만 하세요 싸인만 해라 너는 어? 지금 분위기 모르냐 지금 사실 저는 90% 정도밖에 동의가 안 됩니다만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좀 과장해서 이제 좀 과장해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게 첫째로 북핵의 공동 대응 하자 한미일이 공동 대응이라는 것의 수준이 같이 해피하게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봉쇄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자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이제 표명하자 뭐 이런 건데 사실상 대중국 압박을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차원이에요 이게 결국 최전선이 돼주세요 70년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편이다 그지 알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대중국 압박에 선봉을 서는 것처럼 되면 우리는 경제 구조상 우리가 안미 경중입니다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자 우리가 다 해준다 칩시다 한국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다 해준다 칩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고 수입하는 게 얼마인데 우리 지갑의 3분의 1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 해주면 북한한테 얼마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전후 두 개의 질문 모두 미국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약간 계약서 강요받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끝났고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불렀냐면 무슨 샤먼으로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푸젠성이라는 데에 있는 푸젠성은 조금 남쪽으로 대만 길 건너 그렇죠 다리 건너 저 분야죠 바다 건너입니다 이 샤먼은 또 왜 중국인들은 해협에 있는 섬을 겁나 좋아합니다 여의주라면서 샤먼은 그런 도시이죠 중국의 경제특구들 중 하나 근데 아무튼 가시고 일로 대만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러서 갔지만 왜 거기로 부르냐고 그러면 그렇죠 뭐 상하이라든지 네 베이징이라든지 가봤자 상하이 아니면 베이징으로 불러야죠 베이징 덕도 좀 주고 말이야 네 근데 이게 뭐야 샤먼이 뭐야 잠시레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네 샤먼이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문이 파다해요 중국이 홍콩 손 봐줬고 네 홍콩의 민주주의를 없애버렸고 홍콩을 직할 체제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사실상 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다음은 너다 네 라고 차이니스 타이페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다음은 대만 정리할 거야 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얘기를 이제 의무를 양으로 하는 거예요 대만의 이제 군사 침공을 전제한 듯이 군사적 침공을 전제한 듯이 맞습니다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인민해방군이 뭐 창군 뭐 몇 주년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거기도 네 그렇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만 정리해야 된다 이 여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무서운 말이죠 대만을 정리한다 사실 우리가 이게 그 지면으로만 보고 국제면으로만 보고 있어도 대만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앞서나가는 지점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 정도로 진보한 나라를 집어먹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국제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오늘 이번 주에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입장과 대만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한국은 체제에도 돼 있고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가 좀 걱정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라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아 줄다리기가 아니죠 줄타기를 합니다 고래 등에 끼워가지고 대만은 그게 아니죠 이것들이 먹겠다고 난리예요 훨씬 강경하게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42년만이라고 했으니까 팔라오 대사가 대만을 방문했죠 근데 팔라오는 사실상 이제 미국령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내놓기에는 대만기와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대만기하고 팔라오 깃발을 그려놓고 공식 행사에 참가를 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관인이 대만 땅을 밟았다는 거잖아요 40년 만에 대만을 여차하면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액션처럼 보이죠 그때 바다 건너에서 중국은 어디에서요 샤먼 근처에서 군용기를 깝니다 대만 보라고 그렇죠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에서 깝니다 쏘든지 뭐 우리 이거 가지고 갈 거야 너네한테 애초에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우리는 방공식별이 뭐냐 그게 그냥 간다 근데 이게 결국 그래서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 말이에요 일종의 협박이죠 그러니까 어디 줄서래 너네 우리 대만하고 한번 붙을 건데 어디 줄서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거를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냐 미국아 봐라 니네 친구 우리가 지금 여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욕 주고 있다 여차하면 다 잡아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또 합의라는 걸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기에 또 방한을 하시고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필요성을 요구했던 거니까 근데 이걸 또 우리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중국이 공개한 합의문은 또 없어요 또 그리고 중국이 공개한 합의문은 황당한 내용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중국인에 대한 한국 내 중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백신 접종에 협력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종의 백신 여건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정책을 어쨌든 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제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발표문에는 없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얘기대로 각자 하고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백신 여건 문제가 아주 전향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가격리하는 것도 성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미국은 외교를 하면서 백신 여건 관련된 이런 교류들을 가급적 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이거 인권침해라면서 그래서 그 얘기 보통 안 하거든요 안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이벤트가 사실상 우리가 가서 거기 서 있는 게 중요했던 거지 거기서 무슨 중요한 무슨 합의를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미중 간의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운명이죠 서 있어야 돼서 가서 얻어오고 싶은 걸 요금 저만큼이라도 얻어오는 그게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경제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게 반도체 문제죠 그래갖고 지금 사실 또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막 중단시켜요 우리 울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도 막 중단되고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안 팔릴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수주를 이제 좀 덜 해놨어요 줄였는데 좀 빨리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차량이 자동차 판매가 회복이 되면서 생산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모자란 겁니다 첫째 그러니까 수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급에도 문제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갖고 있는 공장이 지난번에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6주간인가 못 돌렸어요 텍사스의 한파 사고로 인명사고도 많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이제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내 평생에 눈 처음 봤다 이러는 텍사스 어르신들 막 소식 같은 게 전해지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힘 있는 TSMC TSMC도 무슨 뭐 가뭄 때문에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또 공장에 화재가 나기도 하고 뭐 아무튼 피해가 있습니다 즉 주도할 수 있는 대만과 한국의 업체들의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 일본의 뭐 또 르네사스가 유명하대요 르네사스 여기도 무슨 뭐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구해가지고 주요 공급처들이 문제가 다 생긴 거예요 일시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인데 그래서 수요와 공급 양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 회기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동차를 못 만들면 어떡하냐 이놈들아 그렇죠 이게 일본의 물론 중요한 이슈인데 중요도에 비해서도 조금 더 과대 포장되어 있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일본의 납폭자 문제 같은 것들처럼 이게 그냥 삼사면 한 켠에 존재 될 것이 주로 일면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위시한 제조업이죠 자동차를 못 살리면 미국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 불렀어요 또 반도체 이거 만드는 작자들 다 모여보시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 것이다 뭐냐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관련돼서 설비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그렇죠 이런 법을 만들 건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다가 이 반도체 제조하는 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제출할 생각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분위기와도 역행할 정도의 파격적인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핵심적으로 몰고 있는 드라이브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건 한 30%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대요 반도체 문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반도체 하나는 쥐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한국이 다른 거 다 뭐 없어도 핸드폰이랑 반도체 열쇠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네 이거 미국에 지금 설비 투자하고 이거 협력적으로 나와야지 딴 생각하지마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중국은 또 뭐라고 하느냐 중국에 가서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5G 그다음에 반도체 직접 회로 분야 협력 이런 걸 강화하자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미국은 야 이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모자라니까 너네가 아무튼 주요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거 우리 편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편 반도체 동맹에 네가 들어온 것이다 알겠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중국은 왜 그러냐 한중간에 경제협력이 있지 않냐 우리 지금까지 다 해왔지 않았냐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계속 하는 거다 확인하는 거고 우리는 또 여기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우리는 이제 땡겨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오른쪽으로 땡겨졌다가 왼쪽으로 땡겨졌다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그렇습니다 비극이면서 희극인 것이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가장 강한 카드들 중 하나를 지금 시사아지씨가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반도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가 그게 참 냉정하게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이란 같은 슬픈 상황이 날지 알 게 뭐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대목도 사실 있겠죠 그게 크진 않겠지만 반도체를 반대급부로 해서 그러면 뭘 해줄 건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근데 아무튼 그게 꼭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내셔널리즘적인 어떤 대립구도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보고 다 일일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미중 간에 이렇게 세계적인 충돌 어느 공간에서든 미중 간에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결국은 양자 태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어떤 드라이브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거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자국 내 내셔널리즘을 엄청나게 지금 자극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막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삼계탕 얘기 같은 거죠 물론 그것도 이게 예를 들면 김치 얘기 삼계탕 얘기 이런 거 그게 이제 일종의 과대 포장된 얘기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부풀려진 얘기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지적을 하셨을 텐데 손 이상이 길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네티즌 일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또 쟁점화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찌질이들은 만나면 서로 반갑다고 싸웁니다 어떤 찌질이들이 전 세계의 찌질이들이 뭘 가지고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그렇죠 김치면 김치 연예인은 연예인 무슨 뭐 누가 뭐 대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에 대한 응징 이제는 뭐 드라마 이제는 드라마 또 우리는 또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 뭔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전 몰라요 사실 무슨 드라마에 이제 모든 게 중국풍이고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 자본에 투자가 들어간 드라마고 야 심지어 이거 작가가 중국 사람인가 근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중국 돈 들어간 드라마는 하나도 안 보겠다는 뭐 이런 분위기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2000년대 중반이었으면 또 그냥 상업적인 방송사에서 방송사 말을 잘 듣는 엘리트 작가가 외국 돈을 좀 땡겨와 보겠다고 홍보물 같은 형태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하는구나 하고 조금 비웃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기에는 전 세계에는 내셔널리즘이 판을 쳐요 난 드라마 얘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이게 전에 같았으면 반중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커지지 않은 상태였으면 고증 문제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드라마는 왜 이렇게 고증에 신경을 안 쓰냐 이거 뭐 한국 복식이라고 하지만 다 중국식 복식 아니냐 음식도 실제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데에 왜 신경 쓰지 않느냐 신발 뭐냐 크록스 같이 생겼다 일본 드라마를 봐라 얼마나 고증 열심히 하는지 아냐 뭐 이렇게 갔을 거야 얘기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 이게 중국 돈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의 이제 일종의 내셔널리즘적인 대외 전략에 복무하는 그런 드라마이다 실제로 중국이 그런 식의 문화사업을 한다 그게 뭐 100%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중국이 그런 식의 어떤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대외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알아요 주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중국 돈이 들어간 모든 것은 지금 뭐 소비하지 않겠다 뭐 개인이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는데 온 집안에 중국자가 깔려 있을걸요 그런 말하기에 그렇죠 그게 가능한가 첫 번째로 그리고 가능하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중요한 가치로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특정한 라인으로의 쇄국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미 전조들이 좀 생겨 있는 게 이전부터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친중 정부다라고 했어요 일배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천원문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박근혜 다 좋은데 친중이다 외교만 하면 뭐라고 하죠 예를 들면 한겨레 뭐 이런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욕을 하자고 하면 전 많이 할 수 있지만 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전 그렇게 설명하죠 탄생 DNA와 얽혀있다 한겨레에 벗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한겨레 보도의 내용의 문제라든지 편향적이라든지 또는 뭐 크게 기성의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든지 이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친중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친중 언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운동권들이 말이에요 뭘 하면 우리도 운동권이지 않습니까 운동권이니까 운동권답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주의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런 얘기도 막 하는데 친중이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막 해요 이제는 이게 친중이어도 좋고 친미여도 좋아요 뭐여도 그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다 멍청해져요 애초에 중국이 이 내셔널리즘 공세를 왜 펴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점인 시대에 천안문 이후에 천안문과 덩샤오핑의 퇴조 이후에 장점인 권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셔널리즘에 불을 계속 붙였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도광량에 하라고 했는데 장점인대부터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시진핑 대회에 왔잖아요 시진핑 대회에서는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국입니다 애초에는 방어적으로 내셔널리즘을 활용했는데 이제는 내셔널리즘이 시진핑 독재의 근거가 돼요 커리안이라는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셔널리즘입니다 좋은 꼬리라고 해서 흔들면 나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봤듯이 미얀마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공간에서 이 미국과 중국에 줄 서야 된다는 내셔널리즘 문제가 이 각각의 공간의 문제를 해결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를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미의 존재 자체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러한 시각이 아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그러한 게 아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미얀마를 어떻게 굴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북한의 문제가 미중 갈등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할 거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의 문제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 뭐냐 이렇게 가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제는 전 세계의 분위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참 떠들었다 이겁니다 정치권에 좀 뭐라고 할까요 잔인하게 얘기해 보자면 정치권은 원죄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의 본체는 지들이 짓습니다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자기들 하는 일에 추진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내셔널리즘을 종종 동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나라의 정권들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평론쟁이들이 봤을 때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들이 선택해서 그렇죠 잘못한 거예요 언젠가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대로 걱정인데 대만도 참 걱정되네요 그렇죠 당신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해라를 놓고 더 극한으로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내부에서 중국과 대만 양한 문제라는 건 사실 또 평화롭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절충적인 형태에서의 1국과 2체제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 균형을 깨트린 게 미국과 중국 양쪽이 사실은 평화롭게 가려고 했던 게 대만에서 대만 독립의 무게를 싣는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그 세력과 미국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중국에 전화하자고 대만에 전화하면서 그리고 대만에 무게를 팔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중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더 문제가 심각해진 거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데 대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불안하겠습니까 진짜 국가안보가 위협이 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정신세계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말이죠 제가 중국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도 안 사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나만 사랑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주 좋은 태도예요 이러한 내셔널리즘 동원 전략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것을 간파하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국뽕을 빨건 뽕망 빨고요 누굴 싫어할지와 누굴 좋아할지를 결정하려고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시사아저씨와 이번 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XSFM입니다 야 4시 반 딱 끝났네 이게 뭘 딱이야